저기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정치에도 양심대력이 필요합니다. 사회에서도 양심대력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보수는 썩었지만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? 진보도 제대로 썩은 단체예요. 왜 그러냐? 왜 그런 조직들이 그러냐? 답을 정해놓고 덤비는 거예요.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. 보살도랑 헷갈리는 거예요, 사람들이. 예수님의 바리세파를 죽어라 요기했을까요? 푹푹 썩었는데 사람들은 그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인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욕심꾼은 아예 사람들도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위선자들한테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. 선 같거든요. 그게 여러분이 흔히 빠지는 겁니다. 진보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 진보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뭔가 옳다라고 꽂혀버리는 순간이 위험해집니다.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. 보살도는 소통이에요. 답을 정해놓지 않아요. 더 자명하고 오른 거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자는 게 보살도예요. 보살도는 답이 이거예요. 더자 덜찜, 더 자명한 쪽으로, 덜찜찜한 쪽으로, 양심이라는 잣대로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육바라미를 적용해서 답을 내보면요. 매 순간 매 순간 더 나은 답이 나옵니다.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. 진보는 안 움직여요. 지금 소위 진보, 자칭 진보들은 안 움직여요. 자기들이 답청해놓고 거기다 다 때려맞춥니다.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해요 해도 때려맞춰요. 왜? 저기가 아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. 소통을 하냐? 소통을 안 해요. 역지사지를 안 해요. 소통을 안 해요. 눈치를 안 봐요.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눈치인데 눈치를 안 봐요. 어디서 주입된 이게 옳다는 그 관념 하나에만 끝까지 매달리는.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가 좌절되면 그냥 자빠져버리는. 끝까지 책임지는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. 자식 키우는 거랑 같아요. 내가 아무리 옳아도 자식이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예요?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끝없는 소통과 대화로 설득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보살도입니다. 유연하게 마음에 상을 세우지 않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? 보살의 기본 철학이 본데요. 이 우주 만물은 본래 텅 비었다예요. 참나 자리에서 보면 텅 비었다. 무한한 가능성이죠. 참나 자리에서는 텅 비었어요. 실체가 없어요.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카르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? 몰겐자에서 참나 자리 들어가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자리는 텅 비어있어요. 여러분의 본체는 텅 비어있어요. 진리로 참나의 속성들인 진리로 육바라미로만 충만합니다. 그런데 텅 비어있어요. 그게 여러분 실체예요. 모든 존재들은 텅 비어있어요.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로 펼쳐져요.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본래 텅 비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체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육바라미로만이 이 참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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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